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승재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입이 크게 감소함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현장의 매출이 적게는 절반, 많게는 10분의 1 이하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과 더 친절한 서비스로 국민 신뢰를 얻고 이번 사태를 조기에 종시시키기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소상공인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